내 가족들이 먹을 건강한 빵을 찾으시나요? 화학 첨가물 없이 직접 만드는 백옥 찹쌀떡 바삭함과 달콤함이 입안 가득 채워지는 리파이 설탕은 줄이고 트레알로스를 넣은 달지 않은 옛날 팥빵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한 나가사키 카스테라까지 제과제빵 명장의 정성으로 탄생한 포린브레드의 건강하고 맛있는 빵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본개방 진행자들끼리 시즌2를 준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게스트를 미리 공개하고 질문을 받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첫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퍼그맨님 소개해 주시죠 잘해라 소개 기대된다 이분은 별명이 참 많으십니다 참 많죠 정말 네, 참 많죠 참 겸손인, 참 공갈인, 참 인내인, 참 방광인은 뭐지? 참 딴 개인, 참 인증인, 참 설명인, 참 삐끼인 네, 참 많으세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네 엄청 많으죠 네, 그리고 직업은 현재는 불명인데요 요직에 앉아계시다가 백수로 전락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작가로 불리시길 원하는 눈치인데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나이는 1965년생이신데 와, 이쯤 되면 역대 게스트 중 최연장자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목넘이 마을에 개님도 계셨고 꽁짐어리님도 계셨고 네, 가장 연장자는 아니신데 액면은 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딴지 게시판 이용기간은 10월 10일부터 하고 계십니다 단 5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을 하시는 기엄을 토하셨어요 네 그리고 가입클럽은 당연히 아직 없으시고요 네 딴지 게시판으로 흘러오기까지 인터넷 이용 역사를 보자면 가입을 못해 애먹은 것을 보면 컴맹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해명해 드릴 텐데 그건 아니었어요 네 내부 문제였어요 네 뭐, PC통신이나 이런 걸 이용하셨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네 하나 분명한 건 SNS를 참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페이스북, 트위터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트위터는 2009년 8월에 시작하셨는데 9650 트윗 곧 1만 트윗을 앞두고 계신데요 네 이걸 계산해보면 한 달 평균 112.2개 트윗을 하신다는 건데 네 답글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한 수치로 그냥 승수 아, 거의 SNS에 박찬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리고 반응 좋았던 게시물은 첫 게시물입니다 반응 좋았던 게시물이 네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가입 인사였는데 추천수가 264개, 댓글이 229개가 달렸어요 네 네 가장 욕먹었던 게시물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네 그의 인생을 통틀어보면 이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세종치 민주연합 시절 주승용 의원에게 사퇴할 것처럼 공갈만 치고 오라고 했다가 네 네 여러 언론의 포화를 맞으신 적이 있는데요 이쯤되면 정치에 많은 관심 많으신 분들은 누군지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정청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별명 제조기 정청래입니다 요즘은 이 시대에 참 딴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프실 텐데 네 근데 여기는 사람 경력 소개를 네 참 이상하게 하네 네 저희 인터넷 사용 내역 위주로 아, 그러시구나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입판에 입문한 것은 오마이뉴스 최초의 인터넷 신문 네 거기 창립 때 시민기자로 네 제가 참여하면서부터 2001년도에요 그거 창립 멤버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15년 입판에서 놀았던 거죠 네 그 덕분에 15년 만에 이 방송에 지금 나오게 되는 영광을 제가 안게 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딴지 일보도 혹시 예전에 그러면 좀 활동 혹시 안 하셨었나요, 딴지 일보는 딴지 일보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들어와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그래서 98년도부터 어쩌면 오마이뉴스보다 더 먼저 나름 커뮤니티로 형성됐었는데 그때는 제 눈길을 못 잡은 딴지의 책임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 책임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쩌리였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오마이뉴스가 저희 딴지 일보를 많이 참고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오현호 대표님이 딴지 일보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기도 뭔가 이제 인터넷 뉴스를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조언도 많이 받아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이크 주커버그가 만들었던 지금 페이스북 이것은 예전에 우리 아일로브스쿨을 벤치마킹한 거다 이러한 학서를 제 스스로 추론하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딴지 일보를 벤치마킹한 게 오마이뉴스였다 그런 거네요 그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구라를 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딴지 일보가 페이스북 대비 아일로브스쿨 그렇죠 어쩌면 딴지 일보가 기자 자격이 딱히 없어도 그야말로 아무나 독자들이 기사를 투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장 먼저 적용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그러면 오현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살아요 아, 그러시군요 이 사실을 아는지 확인하고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엄번에 차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이제 저희 딴지 게시판에 오셨잖아요 네 혹시 뭐 무슨 소문을 듣고 오신 건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파파이스는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러셨죠 장기 근속 근무자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예의상 딴지 일보는 가봐야 되겠다 하고 계속 이제 회원 등록을 시도했으나 한 4년간 실패했던 것 같은데 4년이요? 네 4년 전부터 들어오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안 되면 그만두고 이렇게 했어요 계속 아, 그렇군요 완전히 뭐 그냥 막으라그려 해요 네 그런데 욕이 왜 안 오세요 그래 글쎄요 회원 등록이 안 되던데 네 이걸 왜 차단하는 거야 네 그리고 그냥 말았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가 막혀 있었더라고요 거부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랬어요 네 진짜 열받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마치 그 버그처럼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불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하필 또 또 일부러 막은 거예요 막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스팸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스팸 처리 스팸 처리한 거예요 아니 스팸 처리한 사람 그 지문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특검을 도입해 가지고 명명백백하에 네 그거 완전히 뭐 해야 되겠는데 그러게요 진실을 밝혀야겠네요 아 그 아니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몇 명한테 네 이거 회원 등록 한번 해봐라 다 돼요 남들은 네 나만 안 돼 네 저희가 뭐 실명인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 총리 의원님이라는 걸 알고서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혹시 김원준 총수가 일부러 뭐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그럼요 김 총수 오늘 출판기념이 오는데 물어봐야 되겠네 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어차피 게시판 운영에는 저희 총수님이 관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관여 못해요 네 관여 못 하시기 때문에 실세가 아니구나 그러면 뭐 그렇죠 네 그러면 김 총수 것도 차단해 좀 하하하하하 스팸 처리해 아이디 없어요 하하하 열받네 진짜 하하하하 김 총수 아이디는 사실 없다가 제가 최근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임마야 사건이라고 네 저희 딴질본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한번 터져갖고 네 최근에 거의 한 한 달 정도 전에 생성을 했었고 네 김호준 총수 아이디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임마야 사건은 본인한테 막 뭐라고 하던데 아 뭐라고 어떤가요 본인하고 무관한 일이라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떤 면에서는 무관한 건 맞죠 네 회사 대표라는 측면에서는 관계가 돼 있죠 예 회사 대표 자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봤을 때는 경영 능력도 없고 하하하하 직원들에 대한 사랑 네 뭐 이렇게 인간적인 이런게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보게도 내가 봤을 때는 노조를 결성해서 쫓아내야 되지 않을까 노조를 안 결성해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하하하하 본인도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나도 파파에서 나오면 맨날 디스 하고 말이야. 질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상하기로는 내 추론이 맞을 거예요. 정청례를 우리 회원으로 등록해서 게시방에 쓰기 시작하면 본인의 인기를 추월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이 경영자로서 쫓겨날 수 있다. 정청례를 능히 그래도 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이 지레 겁먹고 본인이 아마 스팸을 눌렀을 거야. 난 그렇게 추론해. 평소 성향상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이 건 아니에요. 총수가 그래도 경영자는 경영자네. 회사 대표를 옹호화하고 계시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청례 의원님 아이디라는 걸 몰라요. 몰라요? 저희 개발순회가 잘못됐으면 있는데 개발순회 누구예요? 개발순회라고 저희 외부에서 웹관리를 총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버그라고 보여줘요. 그건 내가 물어봤어요. 게시판을 봤으니까 알잖아. 개발순회. 그래서 김청수가 개발순회지? 그랬더니 의원님 나 아니야. 계속 그러더라고. 맞잖아. 그랬더니 자기 아니라고. 자기는 무관하다고. 이건으로 제가 여쭤봤는데 의원님이 컴맹이실 거라고 그러시던데요. 컴맹 아니순회. 서로 아니라고. 내가 컴맹 수준이 아니라 cd 작성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cg라면 합성이요?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두 개를 합성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사진을 복사해가지고 알캡쳐 해가지고 한글 있잖아요. 파일에. 하나씩 붙여가지고 늘리고 줄리고 해가지고 다시 알캡쳐를 해가지고 사진 네 장을 한 장으로 만들고. 아, 어려워서 붙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cg죠. 엄청난 수준 아니에요? 최근에 한선교 의원 관련해서도 cg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가지가지 한다고 그림 세 개를 한꺼번에 붙인 거 그걸 내가 게시판에 올렸잖아요. 저는 처음에 잘못 봤어요. 가지가지가 아니라 다른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오해가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심지어 제가 뭐까지 하냐면 동영상 편집 있잖아요. 해봤어요 제가.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 총선 로고송 거기에 맞게 사진을 막 나열해가지고 밑에 자막 붙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것까지 제작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살짝 떠오르는 다 해봤다 한 번. 다 해본 거 가지고 그거까지 해봤어요 제가.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저희 딴지 게시판에는 ktx에서 만난 한 팬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시게 된 거네요. 깊이 보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즌이 또 지금 체크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쭤보려고 하죠. 여기 가면 왠지 책이 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촉이 좋으시구나. 결국은 그래서 조금 아까 이 커피 사온 비서 있잖아요. 네. 네. 이걸로 가봐. 어떻게 금방 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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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뭘로 할까요? 그래서 동거차도를 해라. 동거차도. 동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팽목항을 많이 알잖아요. 세월호. 그렇죠. 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한 가장 가까운 섬이 동거차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거차도에서 보면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마지막 임기 날 동거차도에 가자. 네. 제가 26명 우등고속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대절해가지고 동거차도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물지게 네. 그걸 이제 유가족들이 있는 데다가 이제 물지게를 직접 쥐고서 물을 날라주셨다고. 민가가 있는 데에서 그 동거차도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텐트를 두 개 췄어요. 큰 텐트를. 네. 그래서 망원경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거든요. 세월호. 인양과정을. 인양과정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지게로 날라요. 그래서 내가 매일 할 수도 없는 거 내가 왔으니 내가 물지게를 쥐겠다. 네. 그랬더니 못 쥔다는 거예요 이걸. 무거워서요. 무거워서. 그런데 야 이 시대에 참 지게꾼이다. 그렇죠. 나 질 수 있다. 옛날에 많이 해봤다. 그리고 나는 시골에 살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꼬마 지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산에 나무를 다녔거든. 아동학 때였네요. 그게 그 수준이지. 그래서 저는 좋아서 다녔어요. 재밌더라고요. 산에 나무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게 지고 있잖아요. 좀 재미나게 하려면 이게 끼우뚱 하잖아요. 그러면 지게 진 채로 막 굴러요. 밑으로. 그 놀이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요? 안 다치셨어요? 막 긁히고 피나고 그래요. 그럼 피를 막 빨아먹어. 재밌었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여튼 물찌개를 제가 췄는데 제가 또 이 시대에 참 자랑인이잖아요. 자랑 하나 할게요. 아이스버킷이라고 있었죠. 네. 그랬어요. 얼음 뒤집어 쓰는 거. 그걸 이제 응용해서 국회에서 라이스버킷이라는 걸 했어요. 쌀을 짓는 거야. 10kg짜리.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섯 포대를 졌다. 그러면 50만 원을 기부하는 거예요. 적게 질수록 돈을 적게 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보통 이제 다섯 포대지고 일곱 포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지냐고 그래도. 그래도 그럼 70만 원 내는 거예요. 나는 또 참 욕심인이거든요. 시대에 참 욕심인. 경쟁이 붙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차원을 달리 다른 국회의원 들을 이걸 해도 내가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딱 지어서 제가 몇 포대를 졌는지 아세요? 14포대. 14포대요? 140kg.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140만 원 내가 기부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게 지고 돈은 더 많이 내고. 그냥 140만 원 내도 되지 않나요? 안 돼. 자격이 안 돼요. 행사 어쩌고 추지가 있으니까. 그만큼 라이스버킷 이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돈을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지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을 했는데 깨졌어 그게. 국회의원에 깨진 게 아니고. 그래서 국회의원 기록은 내가 갖고 있지. 지나가다가 가수 김장훈 씨가. 아 그래요? 나 이거 하겠다. 그런데 이게 기록이 몇 포대냐. 14포대다. 누가 했냐. 정청내원이 지금 신기록 보유자다. 그럼 내가 깨주겠다. 그래서 김장훈 씨가 15포대 졌어. 그럼 되게 마르신 분이 힘이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안 말랐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거나 단식도 꽤 우리 하셨고. 거기 등발 좋아요. 아 그러시군요. 단식에서는 나한테 밀렸지. 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물찌개를 지고 평지를 걷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올라가는 거야. 산에요? 네. 지고서? 아 잠깐 서 있는 게 아니라? 네. 아 물찌개 물찌개. 물찌개를 지고 올라갔죠. 네. 물찌개는 거기 정상까지 올라갔던 거. 그랬더니 제가 요즘 딴지 게시판 죽돌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내가 댓글까지 다 보고 있어. 그랬더니 카메라가 비칠 때만 지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윤활밤님일 거야 아마. 단계통대인. 단계통대인.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고 가면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했거든요. 생중계를 했는데 끝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그럼 내려놓아야지. 계속 지고 있으란 말이야? 네. 그래서 내려놓았지. 그랬더니 생방송 중에만 물찌개를 지었다. 그러면 방송 안 하고 그러면 나도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그때도 물찌개 지고 다니면서 밥 먹고 그래야 되냐고. 오해가 있었던 거네요. 당연히 페이스북 물찌개 지고 내려놓는 것까지 페이스북 생중계를 한 거거든. 당연히 그때 내려놓는 거지. 여러분 오해마삼. 네. 알겠습니다. 이미 먼저 그냥 게시판 질문들을 이미 다 보셨나 보네요. 다 보시고 먼저 답변 되시네.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뒷끝이 길어요. 다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저희 딴 게시판에 보면 메모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욕하는 사람들은 욕쟁이들 그런 식으로 메모가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욕쟁이는 분류가 되는 거야? 네. 욕쟁이로 이렇게 딱 떠요. 그 사람 아이디에. 그 사람은 차단하거나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저 있잖아요. 이 시대에 참 차단인이야. 그러세요? 나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와서 나한테 욕하는 사람은 즉각 블럭 처리야. 격돌 던져버려. 저희가 게시판 운영을 나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은 어떤 표현이든 할 수 있지만 어쩐거나 자기가 뭔가 피해를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차단 내지는 메모로. 그런데 저를 새누리당에서는 별명을 지셨나 봐요. 저보고 제가 가면 저기 악마 온다. 악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게시판 분위기 내 댓글 분위기 좋은데 꼭 이렇게 검은콩들이 하나씩 껴. 검은콩한테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비우니까. 그런데 꼭 그러면 분탕질을 하잖아요. 바로 블럭 처리. 왜냐하면 나를 좋아해 주고 하는 사람 글 읽기도 지금 바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유명하시죠. 거기도 참 벽돌인이더라고요. 참 고소인이신다고 하고. 아무튼 말씀이 길어졌는데 어쩐 거나 최근에 책 홍보도 할 겸 저희 쪽 게시판 한 분 둘러보시기도 할 겸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책은 어떤가요? 최근에 나왔던 책 국회의원 사용법. 일단 취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 죠. 저는 사실은 다른 출판사하고 김청래의 말하기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목차까지 다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 총수가 훅 들어온 거야. 그 책은 다음에 쓰시고요. 이제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 올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아니니까 국회의원의 민낯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고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도 못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걸 조장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진면모라고 그럴까 참모습 이런 거를 또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떨어지자마자 따끈따끈할 때 생생한 기억으로 써라. 그런데 나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김 총수가 처음에 제안했던 제목은 국회의원 되는 법이었어. 국회의원 되는 법. 국회의원 되는 법 내용도 있잖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책 안에 있던데 그런 내용이.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제목을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의외로 국회의원에 진짜 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그런 생각이 없어도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한번 써볼까 해서 써본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는 법 사용법 그다음에 국회의원 간별법. 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중에서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런데 김 총수가 까인 거지. 되는 법보다는 사용법이 좋겠다.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정했죠. 그렇죠. 내 몸 사용법 그런 식으로 제목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읽을 가치는 없는데. 그냥 소장 가치가 있지. 네. 구입 가치가 있죠. 구매 가치와 소장 가치가 있지.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사기만 하면. 못 받지만.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 사용법보다는 거침없이 정청례가 훨씬 더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국회의원 사용법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일종의 내부고발서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대한민국 내부고발서라고 할까. 잘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칭찬과 거명하는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국회의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고 이번 대선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유용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침없이 정청례가 인간 정청례를 좀 느끼기 위해서는 그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책이에요.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국회의원 냈으니까 그때 준비하면서 썼던 첫 번째 책이 있어요. 사람만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제 책 나온 걸 다 읽어본 사람들은 그 책이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그 책은 못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니까 국회의 경력이 없을 때 인간 정청례에 대한 모습만 쓴 거거든요. 그게 또 재밌겠네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울었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침없이 정청례까지 쓰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정청례가 정청례 개인을 위해서 쓰는 책은 쓰지 말자. 여기까지 족하다. 그래서 이후로는 흔한 정치인들이 쓰는 자전적 에세이 이런 이유는 이제 땡치자. 그러셨군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용법에는 그래서 젤 수 있으면 제 얘기를 안 넣으려고 그래서 곳곳에 사실은 제가 이 시대에 참 깔때기로서 곳곳에 제 이름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자제한 게 이 정도예요.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정 의원님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오버랩 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배경 같은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탈권위 적이시고 그리고 17대 때부터 보수 언론하고 많이 싸워갖고 공격도 엄청 많이 받으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또 눈물이 많다는 거. 두 분 다 눈물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나마 제가 봤던 정치인들의 자전적 에세이 중에 두 분 책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봤었던 건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여보나 좀 도와줘요. 여보나 좀 도와줘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웠던 거 그러니까 자기 어떤 고백서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거침없이 정청내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고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현직 정치인 물론 지금 현직은 아니시지만 현직 정치인은 맞아요. 아 정치인은 맞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죠. 제가 말실수 했네요. 그런데 나보고 아유 날카로우셔라. 그랬잖아요. 이은재의 ms 오피스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왜 ms는 ms에서만 독점 계약했냐. 그런데 그걸 패러디해서 저를 공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정청내는 왜 프른숲 출판사하고 책을 독점 계약했냐. 그리고 국회의원 사용법은 왜 혼자 독점적으로 썼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직 의원 사퇴해라. 네. 전직 의원 사퇴해라. 그렇게 공격하더라고. 나보고 그럼 전직 사퇴하면 현직으로 복귀시켜줄 거냐. 그러게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최근에 트위터 보니까 그 관련 패러디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봤어요. 국민들 사퇴하세요. 국가만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국민들이 문제 삼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배운 게 있어야지. 정말 교양 없이 국민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국민들 사퇴하세요. 이거 봤었는데. 패러디잖아요. 이은재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먼저 그런 공격을 받으셨던 거구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썼냐면 이은재 버전으로 한다면 아니 아이폰을 왜 애플에서만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폰은 애플에서 독점 계약한 거야? 교양 없이. 참 배운 것도 없어. 그렇죠. 아이폰 사퇴하세요. 네. 이런 거 내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옹호 지지해준다고 하면서 올린 게 전직원 사퇴하세요. 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 지지자 같은데 네. 팬분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본인은 살짝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지. 책 광고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은 머리를 막 불려서 했어. 그런데 난 재미없었어. 그렇군요. 지지자 사퇴하세요.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왔던 정청래 전 의원님의 책을 국회의원 사용법 또 보고 거침없이 정청래 둘 다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것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회의원 사용법 또 유용한 책일 텐데 정말 정청래를 알고 싶으면 저는 거침없이 정청래를 추천해드립니다. 두 분 같이 사세요. 제가 강연을 좀 많이 다니는데 며칠 전에 3일 전에 광주 갔다 왔어요. 아이쿱이라고 생활협동조합 네. 트위터로 봤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한 100분 정도 오신 것 같아. 그런데 달랑 남자 한 명. 네. 다 여성들 엄마들. 그런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게요. 여초네요. 나는 그런 걸 원해. 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남자만 달랑 하나 있어. 네. 그런데 이분이 끝나고 사진 찍을 때는 제일 오래 시간 잡아먹더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왼쪽으로 끌어안고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사진을 잘못 찍은 것 같다고 다시 찍고 하여튼 약간 진상이었어. 그런데 그분 하여튼 그래도 대단하더라고. 그 여자들 틈에 혼자 끼워 가지고 끝까지 듣고 끝까지 사진 찍고 가셨어. 그분도 어쩌면 의원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많아갖고. 나 때문에 왔대. 그래요? 다른 여자들의 관심이 없고 나를 사랑한대. 하여튼 그분 감사드리고. 네. 딴 개인감. 그래서 여자들만 있으니까 다 엄마들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거침없이 정청 내 내 개인사 이런 걸 얘기를 강연 때 안 하는데 그날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쭉 했어요. 그렇죠. 어머니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16살 때 15살짜리 꼬마 신랑한테 시기 봐서 18살에 큰아들 낳고 45살이 나를 10번째로 낳고 28년 동안 배불러 있었고. 며느리보다 늦어져서. 조카가 저보다 5개월 빨라요. 그래서 큰 며느리 배불러 5개월 때 아버지의 기숙공격으로 갑자기 저를 가졌고 3개월 때 뛰러 갔고. 마카를 드셨는데. 5개월 때. 마카? 나 마카 하나도 먹을래. 그래서 5개월 때 뛰러 갔는데 내가 나 살려달라고. 뱃속에서. 국효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만들어낸 얘기시겠죠 물론. 기억이 나요. 두 번째는. 내가 국효를 해야 되는데 나는 뛰면 어떡해. 태아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다. 생존권 투쟁을 했다. 그리고서 우리 어머니가 1921년생이고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어머니도 다 그렇게 사셨겠지만 한국 현대사회 비극적인 여인상의 우리 어머니가 표본이다.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는 세상을 원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같은 어머니들 같은 어머니들을 낳아주신 더 크신 어머니가 조국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조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조국이 지금 허리가 잘려 있다. 그래서 심한 허리병 때문에 동맥 경화도 생기고 뇌절증도 생기고 그래서 나는 분당극국 조국 통일이 내가 정치를 하는 시작이고 이유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거침없이 정책례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경쾌하게 빠른 속도로 보너스라고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도 거기 계신 분들이 우시더라고. 울만 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말하다가 울컥 두 번 해서 하마터면 강의를 못 할 뻔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 얘기보다도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자제하려고 노력해요. 왜요? 뭐 그런 말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 많이 써먹어서? 이 시대에 참 균형인이잖아요.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사횡법 이 책에는 가급적이면 제 개인 얘기를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쓸 수밖에 없었지. 네. 그렇죠. 주변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을 쓴 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컷오프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랬죠. 맨 서문에 있죠. 네. 그것도 엄청 길게 썼는데. 네. 이 출판사에서 가차없이 다 날리더라고. 최근에 겪은 제일 억울한 일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억울했어요. 맨 시작할 때 컷오프 되었다. 네. 재심이 기각되었다. 그거 한 줄인데요. 네. 그게 a4 두 장짜리야. 그러니까 컷오프 되었다. 재심이 기각되었다. 재심이 기각되는 과정도 여러 개 써놨거든. 그러니까 한 줄을 다 줄였어. 진짜 매몰찬 사람들이 되구먼. 그런데 오늘 또 마침 출판기념회 가 있으시잖아요. 네.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국회의원에서 컷오프 되고 나서 아마 이런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지금 2016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몰라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에는 그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그에 대한 아픔도 같이 하고 위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일종의 세공지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뭐라 그럴까 지금도 하루하루를 사는 게 사실 불편하고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세보로 생각하고 고향기 선생 생각하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힐링을 당하고 힐링을 갖고 살게 되는데 또 한 큰 축은 또 뭐냐면 더 큰 유세장 때 실제로 제가 94명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 유세를 갔어요.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은 놈이 공천받은 사람들 당선시켜달라고 웃지 못할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면 실제로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사람들이 한 표는 찍어줄지언정 유세들을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선거운동원들 조직 동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간다고 그러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유세를 막 들어요. 박수도 막 쳐주고. 그러니까 후보를 불어온 게 아니라 저를 불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열심히 막 박수 쳐주고 환호 도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악수를 하거나 끌어안거나 울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맨날 우셨다고 눈물 많은 정치인.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 당일감 이런 걸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막 울어요. 그럼 저도 또 울어요. 지금도 오실 것 같아요. 나도도 울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의원님 그래요. 그러면서 의원님 자르는 건 우리 같은 사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자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원님 여기 왜 왔어요. 오지 말지. 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뭐가 좋다고 이 사람들 당선시켜달라고 그러냐고. 우리 다 탈당할 건데 의원님 때문에 탈당도 못하고. 미치겠다고. 그러면서 왜 무소가 안 나갔냐고 원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랄까 나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원한테 해봤고 짤려봤어요. 나는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랄까 대의명분을 갖고 자기도 다 직업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와 가지고 열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당이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당 지도부에서. 그렇죠. 비록 나를 잘라서 나는 기분 나쁘고 나도 좀 열받지만 그건 내 문제고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 때문이라도 내가 어디 도망가지 말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전 국민 앞에서 쪽팔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도 진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희 집사람 보기 부끄럽고 민망해요. 아들들도 셋이나 되고.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고 딴 일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더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지금 그래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책도 좀 힘들지 않게 힘을 내서 썼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요즘 솔직히 정치인들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많은 군대에서 저를 보고 싶다고 초청 강연을 해요. 그래서 쭉쭉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가보면 그렇게들 좋아하셔요. 좋아하시고 강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청래 오니까 우리 정청래 한번 보러 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좀 환대해 주고 좋아해 주고 한 정치인이 또 있을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런가. 이 시대에 참 자랑인. 성격이 급하셔서 그러신가. 그러니까 제가 그 컷오프 관련 사태가 사실은 가장 억울한 일 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잘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컷오프 당한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아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컷. 제가 양올리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컷오프 이후에 또 국회의원 후보 컷오프 이후에 일종의 자기 셀프 컷오프도 한번 했었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던 원래 당대표를 많은 분들이 추천도 하셨고 말리는 분도 많이 계셨다고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염원을 했었죠. 당대표로도 나가서 당신이 이제 당을 좀 바꿔봐라 그런 주문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컷오프 됐을 때도 99.99% 다 탈당해라. 그리고 무송 나와라.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교포들은요. 우리가 선거 자금 모으겠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쪽지로 다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100%. 무조건 탈당해서 무송 나와라. 우리가 띄워줄게. 그리고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선수 저랑 좀 친한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흥분해 가지고 의원님 무송 나가라고. 내가 수행 비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탈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혼과 탈당은 대사전에 없다. 그런데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달래나 그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컷오프 된 이틀 후부터는. 너무나 많은 내가 예상치 못한 당 업무가 막 마비되고 이러니까 이러다가는 총선이 내가 스스로 컷오프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컷오프를 당해서 생긴 문제가 이게 내 문제를 떠나서 당이 총선 패배로 가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은 한 40명 정도가 전화가 왔어요. 선거운동을 못하겠대요. 포기했다는 거야. 아침 인사 나가면 사람들이 와서 출근하다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위축돼서 못해요. 아니 정책 내용은 잘라놓고 당신은 당신만 살려고 이래? 그렇죠. 조기축구에 가면 또 그러고 밤에 호프집 가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그러고 그래서 선거운동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 이슈가. 모든 걸 블랙홀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내 개인도 아픔이지만 어쨌든 제 동료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본의 아니게 영업방해를 한 것만. 그렇죠. 그런데 서른아홉 명은 저를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딱 한 명. 도종환은 거기서 진도를 하나 더 나간 거야. 정의원 진짜 내 미안한 얘기인데 염치 없고. 그런데 그냥 불출만 선언하고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지금 우리 당은 큰 감동이 필요해. 정의원은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미안해요. 끊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책에도 썼지만 도월 선생도. 그랬죠. 그렇게 해주라. 힘들다는 거 안다. 그래서 두 분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지원 유세 컨셉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일단 나는 만신차이가 됐더라도 새누리당이 이기는 꼴은 내가 어떻게 구냐. 그런데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건. 왜 컷오프 당하고 그래. 나도 문제가 있었겠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제가 뛴 거예요. 그래서 뛴 건데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막 무속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도 의원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할래요. 그게 더 아름다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됐죠. 나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오는 거예요 또. 다 또 이제 당대표 하라고. 당대표에 저만 하나만 찍으면 되지 않냐. 제일 쉽다. 당대표에. 원래는 당대표를 이렇게 자임하셨으니까. 그게 다 이제 당대표 출마 이것 때문에 컷오프 때 무속 출마 권유만큼은 아니지만 당대표 출마를 다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이런 제안이 나 안 할래요.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지 하고 진짜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장난 비슷하게 사람들이 그러겠지 그랬는데 점점 압박의 강도가 심해오는 거예요. 심해오고 이재명 시장이 또 나갈 것처럼 하다가 자기 안 나가겠다 하니까 이재명 시장한테 몰려갔던 사람들이 다 저한테 또 몰려왔어요. 참 환장하겠다 고만요. 그게 또 참 덕권류재단을 하고 나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도 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다 보니까 당대표는 그러면 정총래가 하자. 그런 식의 어떤 의견이 모아졌겠죠. 이제는 망할 수 있다. 그런데 망할 수 있다고요? 망할 수 있다. 망사? 그런데 의원님 지금 10시 50분인데 시간 혹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출판 경영의식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죠. 치미의 당대표 좀 기다리라고. 나 지금 여기 딴지 게시판 팟캐스트 방송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죠. 낙곤수 김호준 씨도 좀 대기하라고. 2시간 기다리라고 하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무소소 권유했던 것처럼 내가 결정을 내리면 또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저는 당대표를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 민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좋든 싫든 간에 국회의원을 지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겠네요. 어쨌든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당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현역 국회의원들 어떻게 지휘 통제를 하냐고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내가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데 여기에 욕심을 내는 것은 나의 지나친 소영웅주의일 수 있겠다.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면 곧 그건 저한테 정치적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컷오프가 되더라도. 한 번도 주목받는 거거든요. 한 번도 주목받는 거거든요. 정청래는 당에서 또 컷오프해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저 지지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목도 받을 수 있고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그런데 그것마저 이번에 또 버리자. 그러게요. 내려놓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제가 써주신 거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던 건데 이제 당대표 선거 전에 많이 부족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쪽이 과연 내게 이익이고 어느 쪽이 내게 손해인지를 생각해보면 분명한 답이 나온다. 자신은 그럴 때마다 항상 손해나는 쪽을 선택했다. 그동안 당대표 출마 여부로 고민이 길고 깊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이 선택이 제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이익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동료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권유와 강건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불출마를 선택합니다. 출마가 내게 안겨줄 개인적 이익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선을 준비할 당대표라는 역사적 소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감추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당장의 손해가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직 노무현 대통령처럼 마음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봉화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선택의 기로마다 매번 그러실 수 있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시네요. 그립습니다. 봉화 마을을 떠납니다. 이제 마음이 다 접힙니다. 당대표보다 정권 교체가 100만 배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진심이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지막 미련이 좀 있었어요. 욕심의 미련. 주목받고 싶은 미련. 그런데 그걸 봉화에 가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터너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났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책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게시판에 게시판 유저분들이 직접 질문을 좀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좀 몇 개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플로레님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풀옹님. 네. 풀옹님. 얼굴 보니까 풀옹님처럼 생겼어. 그래요. 무슨 의미죠. 이거 약간 실패하신 것 같은데. 아니 거기서 풀옹이라고 예칭으로 불려지고 있더군요. 이게 그 옹이 그 할아버지 옹자 있잖아요. 이게 저희 게시판에 이상하게 나이대가 좀 많으세요. 유저분들이 그러셔가지고 호칭을 할 때 옹이라는 호칭을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옹 플러스 옹기종기 할 때 우리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셨을 것 같은데.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신 분들 질문이 있는데 지금 살짝 기분이 나빠진 관계로 제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가실 수 있나요. 가실 수 있어요. 그래요. 단 엔트리 원이에요. 단수비자. 그래서 미국을 두 번 갔다 왔죠 제가. 이게 예전 저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미 대사관저 정보가 그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중한미 대사가 그렉 대사인데 그렉 대사하고는 다 풀었어요. 다 풀고 오히려 그렉 대사는 제가 집도 찾아갔거든요 미국 갔을 때. 그런 내용들이 거침없이 정정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죠. 그런데 아니 그 당사자끼리 풀었는데 미자도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어쨌거나 그런 취지로 만약에 정정래 전 의원님의 과거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질문일까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예전에 아주 거친 분이셨어요. 20대 때 서총년 반미구구 결사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미 대사관절을 점거해서 농성을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저는 무기징역 각오하고 들었죠. 무기징역. 그런데 생각보다 좀 형이 짧아서 아쉬우셨다고. 굉장히 해피하게 2년 살고 나왔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저분들의 질문을 가져온 것 중에서 시파님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욕처럼 안 읽으시네. 되게 살살 읽으시네. 시파님. 왠지 대신해 주실 것 같아서. 오유가 좋아요 딴지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그렇게 묻는 거랑 비슷한데요. 그걸 물으신 분도 계셨어요. 유원님은 아마 어머니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 얘기하면 엄청 많이 하세요. 저희 누님이 살짝 불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요 우리 누님은 아버지를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잖아요. 딸들은 보통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쓰는 걸 다 보나 봐. 예 아버지 얘기도 좀 더 많이 써라. 아 그럼 제가 이쯤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이 있는데 죄책감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죄책감 그러니까 귀여운 막내 아들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얘기도 않고 그야말로 대모질을 하다가 구속이 되는 바람에 그때 이후로 어머님도 쓰러지시고 어머님 간병만을 하시다가 또 아버님도 진짜 책을 정독하셨네 저는 제가 원래 읽은 척 매뉴얼 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아 그분이에요 아 예 아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나름 지식인이구나 마치 그 책을 읽으신 것처럼 읽은 척을 하시네요 아니 광고하는 것만 봤어요 아 예 그러게요 읽은 척 잘하시게 생기셨습니다 그랬구나 나름 지식인이네 네 가끔 아무튼 그래갖고 봤을 때 더 이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눈물도 많아지신 게 아닌가 싶은 죄의식이 좀 있으시군요. 그런데 어디 가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고 세월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네요. 하다 보면 주체를 못해 눈물을 해가지고 그 얘기는 건너뛵시다. 네 알겠습니다. 진도 더 나가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임드간 님께서 쓰신 질문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공식 석상에선 싸우다가도 뒤에 가면 같이 술 먹는 관계인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싸우죠. 저는 초선 때 한나라당이었어요. 문광이었는데 국가보안법 못지않게 신문법이 중요했어요. 그랬죠. 신문법을 제가 대피발의에서 관찰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 싸웠어요.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그런데 저는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 그런데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여야가 같이 가잖아요. 동수로. 네. 그렇죠. 그게 싫어서 저는 안 갔어요. 아예 상종을 안 하시려고 하셨군요. 네. 안 하죠. 그런데 그때 이미경 문광위원장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갔고 저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크프루트 도서전 우리가 주민국이었을 때 본인이 갔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 가지 않냐 했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한번 참고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게 조선일보 출신 최고식 의원이야.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조선일보. 정말 싫어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일은 없어요. 술 마시고 하는 것은 같은 당 의원들끼리 마시지 남의 당하고 먹는 건 별로 없는데 해외 출장을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맨날 싸우더라도 내일 또 봐야 되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내일은 싸울 일이 없어. 그렇다고 일부러 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 네. 그럼요. 그래서 이건 참 곤란한 거야 이건. 그리고 또 싸우다가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서로 서먹서먹하고 머쓱하고 그러잖아요. 네. 또 그렇게만 지낼 수 없잖아. 4년간을. 그렇죠.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협의도 해야 되고. 특히 간사를 맡은 사람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양해 사항이다. 네.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진정성 없이 쇼잉으로 하는 것은 비판을 해 줘라 이런 거죠. 네. 국회의원 사용법에도 보면 의원님이 이제 별로 안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첫 번째 꼽은 게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국회의장형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싸울 때는 싸우고 또 동지를 맺을 때는 동지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늘 이 사람은 막 직업 정치인처럼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모두와 그냥 두리뭉실 잘 지내는 혹은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나쁜 국회의원인 거기 때문에 싸울 때 싸우고 화해할 때는 화해하고 그래야겠죠. 그렇죠. 화해한다기보다는 뭔가 협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특히 저는 이제 간사를 계속 했으니까. 초대 때부터. 저처럼 공격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달당 세는 데. 대포신데. 그리고 자기들도 싫을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간사니까 나한테 와서 뭘 상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제 나랑 싸웠다고 해서 오늘 또 인상 쓰면서 하면 협의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거기도 인상을 풀어요. 그렇다고 저는 또 인상을 안 풀 수가 없잖아. 그럼 소인배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오늘 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겉으로는 쇼하듯이 싸우고 뭐 사실은 다 친구 아니냐 하면 아마 그런 취지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야뢰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저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담배도 많이 푸는데 담배 꽁초를 밖에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일탈인가요? 그리고 이보면 담배를 피우고 항상 꽁초를 여기다 넣어요. 넣고 침 뱉은 적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학원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단횡단 하지 마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또 무단횡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운동할 때 사람들이 답답해요. 그 부분은. 걸음 빠르고 다 하는데 무단횡단 하지 않으니까 쭉 돌아서 가요. 이렇게 신호등.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별로 일탈이 큰 건 없어요. 이게 정치적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탈이 없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학생운동하고 이럴 때부터는 몸가짐을 올곧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전에 창피한 얘기 얘기해도 되나. 아니. 그럼요. 창피한 얘기 제일 좋아하세요. 12월 31일 날이에요. 대학 1학년 때. 마지막 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친구 집을 갔어요. 불호동.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갈 차비밖에. 그리고 갔는데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친구 어머니. 야. 정라야. 너 차비 있냐. 그래서 있어요. 하고 그냥 나왔어요. 차비가 없는 거야. 없는데. 해워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꽁차 차를 탔어요. 꽁차 차요? 네. 무임승차요? 무임승차. 그런데 신도림역에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구로역에서 탔으니까. 걸렸어요. 그래서 1월 1일 아침에 벌 썼어요. 벌을 썼다고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손 들고 썼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창피하거나 그런 장면. 제가 봤던 책에 보면 한때 엄석 때였다. 그건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그게 더 가슴이 남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키가 크신지. 제가 이게 중3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4개가 뭐예요. 중학교 하나로. 그럼 거기서 일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읍내 제일 큰 초등학교 1장. 1진. 요즘 말로 하면. 1진. 중에서 1장. 걔가 이제 모자 우리 교체 교복이 있었으니까 모자를 다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우 잡는 거지. 그런데 저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차라리 열중시하고 선생님 나오기 전에 연대장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 모자까지 탁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5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5학년 때 1장을 먹었거든요. 이전 선배까지 다 이겼어요. 그런데 하여튼 따오는데 저 녀석이 내 것까지 이걸 날릴까 과연 날리더라고. 시비를 걸었고 만났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 모자가 공중으로 떴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자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걔가 먼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화 손님 같은. 내가 오른손 하나로만 해도 너는 제압할 수 있다. 왼손은 그냥 놓고 진짜 오른손으로. 가격 순서. 콧잔등. 명치. 그다음에 고개를 숙이잖아요. 손을 못 쉬니까. 다시 3번 척취뼈. 팔꿈치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 리킥. 4종 세트가 있었네요. 17초 걸렸어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나서 평정을 했어요. 입학식랑.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중학생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엄석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매증청지까지 했어요. 그것까지 봤어요. 정례가 매질하는 것은 선생님 매질하는 거다. 그런 선생님이 어딨냐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중1 때 너무 엄석대 처럼 해 가지고 다행스럽게 중1 겨울방학 때 철학적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중2 때부터 반장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면 애들을 손대게 되니까. 그래서 2학년 올라가자마자 우리 담임이 또 반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 즉석에서 안 하겠다. 해라. 못 하겠습니다. 해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또 끌려가 가지고 진짜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맞으셨다고. 맞았자로. 20대 맞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반장을 안 했어요. 그러고부터는 엄석대에서 탈출했죠. 결국 부끄러운 기억이 아닌 것처럼 만드시네요. 그래요? 가장 부끄러웠던 걸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다음 질문 뭐. 하시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퍼그맨 준비한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게시판 유저분들이.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 없는 줄 알았어.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기다려보세요. 곧 할 거예요. 아마.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요. 그런데 저도 게시판 유저분들의 질문을 뽑아왔는데. 사실 그거보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죠. 지금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반장난으로 백수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할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정치인분들도. 지금 엄청 바쁘시잖아. 그런 얘기들을 좀 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듣기 좋지 않을까. 좌절의 순간에 대한 얘기. 아니요. 국회의원 떨어지고서 정치인들의 행복. 그러고 나서. 주로 어떤 걸 하게 되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그러시는지. 이 우주와 세상은 저를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책도 썼죠. 그런데 이런 푼숙 같은 대형 우량 출판사에서 특히 정치인을 책을 아무나 안 내줘요. 지금 교보문고에서 1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지금 출판사에서 실제로 이름만 되면 알면 유명한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싶었는데 이거 다 거절했더라고. 아무나 안 내줘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쨌든 전국 경향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많아요. 그렇죠. 사랑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불편한 점은 너무 많죠. 책에도 썼잖아요. 원숭이는 남에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한 충격 속에 파묻혀 살죠.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집 밖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해당이 이번에 두 번째 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속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뭘 그렇게 좋다고 웃고 다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것은 실직을 당했을 때 아픔 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직장 다니다가 실직을 당하고 마찬가지로. 일단 일정이 없어져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비서가 다 수행도 하고 운전도 해줬는데 본인이 어디 나가면 운전해야 되고 그러면 주차하다 싸우게 되고 일반인이 경영이 가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알아보고. 거기서 오는 그 좌절감 열폐감 이게 너무 크죠. 막 조롱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떨어진 국회의원 중에 지금 세상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다잖아요. 저만 지금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어. 어떤 면에서 그렇죠. 더 컷 유태산화에 만약에 비교한다고 치면 정 총례 의원님이나 김강진 의원 정도가 그나마 대중들에게 관심을 여전히 받고 있고 다른 더 컷 멤버들 중에는 또 정말 잊혀져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출판기념회에 당대표부터 현역 의원들도 오고 식구대 제 동료 의원들 떨어진 사람들도 와요. 제가 원외교섭단체를 결성했거든요. 원외교섭단체요. 거기에 스물 몇 명 있어요. 거기서 한 열 분 오시는데 축사 인사말을 시키더라도 한 분만큼 못 시켜요. 현역이 왔는데 낙선한 국회의원들을 시키면 그것도 결례예요.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 . 현역 의원은 오면 다 시키라고 그랬어요 축사를. 그런데 식구대 국회의 낙선 고사들 한 열 명 정도 오는데 한 분만 대표로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 김용욱 의원. 그분이 제일 연장자이고 민주정책연구원장도 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인사 소개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열 폐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현역 의원으로 당당히 축사했는데 그런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게 했다가 아닌 건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러게요. 거침없이 정책례에서 책에 7대 18대 때 떨어지고 나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다른 국회의원 출판기념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더 큰일 하기 위해 떨어진 거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현역도 아닌데 지금 더 큰 출판기념회.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출판기념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16년 치고. 한 3천 명 이상 오지 않을까. 경찰 추산 4,500 이렇게 글을 쓰셨던 걸 봤는데.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도 많이 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가신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게시판에 글 쓰시고. 그러면 저도 지금 책 사인 받으려고 준비해왔고. 또 뭐 질문 드릴 거. 네. 결국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는 깔때기로 답하신 것 같고요. 네. 저 친구가 이런 매력이 있어요. 어색하게. 그런데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냐고. 그런데 몰랐다면 내 책임이 아니잖아. 당신 책임이야. 맞아요. 근로기준법만 아니면. 그리고 9월산매라는 유저분이 사진 찍을 때 첫 인증 사진이죠. 눈은 왜 저렇게 하셨나고. 아 맞다. 그 분은 많았어요. 질문을 하셨는데. 형 눈을 왜 이렇게 나와. 그런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님이 대댓글로 한 잔 하신 듯 써주셔서. 한 잔 하신 듯. 그때 진짜 노트북을 들고 찍는 게 어렵더라고요. 자세가. 어려운데 그래서 못 찍겠더라고. 그래서 들고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장을 찍었어요. 10장 중에서 가장 형편없이 나온 거 올린 거예요. 가장 장난스럽게 나온 걸 그냥 올리신 거겠죠. 멀쩡한 건 뺐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자칭 sns 지금 정책위원장이시던가요. sns 뭐였죠. sns 전문가. sns 전문가시다 보니까 sns 취향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질문이 재밌었는데. 앞으로 우리 장인어른은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닉네임 마약사위님. 닉네임이 마약사위님인데요.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마약사위니까요. 김부석. 닉네임이 마약사위님이고. 제가 이 시대에 참 역술인이잖아요. 그래서 팝팝스 나와서 이미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0대 총선 이후에 디스어피어런스. 아야 안 볼게 될 거다. 건 위드 윈드 바람같게 사라질 것이다. 다른 용어로 디스어피어런스. 동사로 디스어피어. 그래서 이미 그건 예견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승민 파동 때 유승민 을 끌어안고 본인이 칼을 맞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으면 유승민이 참모가 되고 본인이 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길 가다가 여자친구랑 같이 팔짱기 가다가 여자친구를 막 누가 나쁜 놈들이 와서 때려. 그런데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인간도 아니지. 본인이 그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본인이 맞아야지. 그렇죠. 그래야 그 여자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하고 내가 평생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김우성 의원이 김우성 의원님 여자친구 오셨나요 여자친구는 아니더라도 남자친구. 죄송합니다. 누가 와서 저분이 저런 분이니까 저분은요 앞으로 리그을 바꾸세요. 뜬금 뜬금 없어. 그러면 그때 저는 이미 갔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마약사위의 장인어른께서는 앞으로 정치적 비전이 없다. 그런데 제 예측대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언을 하면 그렇게 안 일어날 것도 제 예언대로 누가 맞춰줘. 그렇군요. 이게 제 정치적 영향력이죠. 그렇죠. 우수의 기운이 느껴져요. 추미애 대표도 다 말씀하셨었고. 추미애 대표도 누가 당대표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청래가 당대표는 추미애. 그게 추미애가 딱 되는 거야. 그러나 서울시당 위원장도 누가 김영주 의원 되겠어요. 서울시당 위원장은 김영주 의원. 그러게요. 딱 되잖아요. 이제 정청래 위원님 아마 댓글에는 로또 되게 해 주세요라는 댓글이 많이 달릴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 부분은 제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너무 특정인에게 너무나 막대한 이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군요. 김영란법에 비교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또 저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이 워낙 또 사적인 거 물어보기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회 좋아하세요. 날것이 좋아님이라고 정말 회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회 혹시 좋아하세요. 회는 잘 못 먹어요. 안 드시는구나. 내륙지방 충남 금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회를 먹어본 적은 없고 인삼을 많이 먹었어요.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죠. 금산. 인삼 잔뿌리 있잖아요. 이런 걸로 김치 겉절이에 먹고 그랬어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금산인데. 듣기로는 왠지 금수조식 것만 같지만. 아니. 그런데 아버지가 금산 어디예요. 금산 중돌이. 금산읍이구나. 네. 중돌이. 그러면 나도 금산이에요. 아버지 뻔이잖아 내가. 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야. 눈 깔고 눈 깔고 눈 깔고 눈 깔고 지금 아버지 친구한테 상당히 버릇없는 자식이구만. 아버지가 항상 그랬지. 이 놈의 무자식. 동의합니다. 얘기도 없고. 참 아버지가 안 됐어. 자중하게 했습니다. 저희 게시판 유저분이 깨봉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일 친한 친구분이 누구시냐라고 여쭤봤어요. 분야별로 좀 달라요. 아 그러세요. 분야별로 다른데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면 친구가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희망대지 저금통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해 우리 시민 참여 노사모 운동을 했던 아이디 미키루쿠. 아 미키루쿠님이요. 양말장수. 양말장수. 그 친구가 너무나 많은 사실이 아닌 걸 오해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픔도 많은데 진짜 자기 돈 써가면서 그 친구도 하여튼 수십억 날렸어요. 하면서 노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미키루쿠 책에도 써놨잖아요 제가. 그 양말장수 아주 친한 친구죠. 그러십니까. 가장 먼저 꼽으시려면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을 예상했는데 정봉주는요 친구가 아니고 제 정치적 제자. 정 의원님이. 둘 다 정 의원이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키운 정치적 제자 두 명이 있죠. 하나는 정봉주 의원이고 하나는 이재명 성남음 시장. 어제 우리 무연 두도시야기 토크 콘서트 이재명 시장이랑 했거든요. 이 작가가 사회보고. 거기서 제가 얘기했어요. 정치적 스승으로서 뿌듯하다 요즘. 이재명 시장이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시골 변호사 에서 문명일 때 중앙대통령 후보 선대위를 끌어올린 게 나다. 그래서 정치적 호적은 나한테 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 반박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정봉주 의원의 깔때기도 그러면 다 정청래 의원님이 다 알려주시고 다 이렇게. 그렇죠. 모든 걸 다 지도했고 나쁜 것은 김호준 총수가 다 가르쳐 했더라고요. 달려라 정봉주 76페이지나 그 페이지만 하여튼 몇 번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17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청래 의원 덕분이다. 이것은 200% 진실이다. 정청래 의원의 쪽지께 과외가 없었으면 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 달려라 정봉주 76페이지 앞부분에 나와요. 페이지수까지 기억하고. 정봉주 의원이 잘하는 것은 제 덕분이고요. 혹시 정봉주 의원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그건 김호준 총수가 진짜 책임져야 돼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진심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갖고 저희가 오늘 또 큰 행사도 있는데. 큰 행사를 좀 늦춘다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뽑아볼게요. 밤낚시님께서 쓰신 질문인데요. 게시판에는 참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저희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당원들이 많아요. 더민주 온라인 당원분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당내에서 이 온라인 당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어떤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걸 알고 대답했다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예리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온라인 당원들이 들어오면 당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다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있다.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싫어할까요? 뭐냐면 이거는 문재인 지지하러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만 봐요. 그런데. 빠들이 들어온다 그야말로. 이건 뭐라고 제가 빗대서 얘기하냐면 아니 마포의뢰는 정청 내 지지율이 높아. 그러니까 당선돼 국회의원 나가면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청 내로 지지한 사람을 미워해야 되나.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온라인 당원 10만 입당하고 그럴 때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문재인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하고 우리 당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갖고 들어오는 거 했는데 이미 분석이 끝나서 뾱뚱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지지하러 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자들은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을 우선 지키려고 들어왔지만 이분은 다 정청 내 지지 성향이다. 그러니까 정청 내가 앞으로 전당대회 나가면 정청 내를 어떻게 이길 거냐라고 기자들이 이미 분석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당대회 나갈까 말까 자기들끼리 막 설왕설리 할 때 정청 내 나오면 이거 셀 텐데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요. 제가 왜 원래 정 의원님이 sns 스마트 정당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거의 될 뻔했는데 사실은 내부에서 그 권한을 안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대선 때 sns 특별대책위원회 를 제가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240만 자원봉사 만들었잖아 sns. 그것처럼 우리도 한 50만 만들자 그런데 그렇게 다 하기로 했어요. 이해찬 당시 당시 당대표 하기로 다 했는데 내부 반발을 못 했어요. 이유는 정청 내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진다. 그렇죠. 견제죠. 국회는 식이와 질투가 난무하는 곳이다 라고 국회의원 사연법에 보면 그런 멘트가 나와 있는데 정말 그런 식이와 질투가 난무하는 곳에서 어느 판이나 그렇더라고요. 연예계도 그렇고 스포츠계도 그렇고 알고 보면 저희 게시편도 그래요. 식이와 질투. 그러니까 다른 정치 노선 이런 게 아니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적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나한테 올 사랑인데 쟤한테 가버리면 왠지 아무튼 싫고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제가 또 누구를 더 예뻐하는 것 같다. 더 친한 것 같다. 그러면 또 금방 또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겠죠. 가정 내에서도 원래 카인과 아벨이 신화가 원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적 수준이 있네요. 카인과 아벨 이런 거 얘기하니까. 한집장님이세요. 그렇구나. 고수업체도 다른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마음은 콩밭해 님이 쓰신 질문인데요. 이번 여름 전기요금 얼마 나오셨나요 그렇죠. 요즘에 이번 여름에 정말 이슈였죠. 저희 집은 텔레비가 없고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도 아예 없어요. 갈아내서요. 제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에어컨을 8년 전에 사긴 샀어요. 그런데 그 해만 틀고 안 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한번 틀려고 해봤더니 안 나와. 8년 전에 틀고 나와서. 그래서 선풍기 놓고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침대에서도 자면 선풍기를 발 밑에 틀어놓고 자잖아요. 난 너무 싫더라고요. 덥긴 한데. 그리고 텔레비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마카 좀 드세요. 우리 지금 약간 허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인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전 마카보다 인삼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신투불이니까. 뼛속까지 정말 그 양바로 국가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보네요. 이거는 뭐 저기 게시판에 나왔던 질문 아닌데 제가 그냥 그야말로 통일 문제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거창한 뭔가 그런 아젠다 같은데 88년도에 남북 청년학생 회담을 하자 대학가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북한 바로알기운동 원년이에요. 그때 제가 저희 학교 건대 조통특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통특위장에 뜨는 순간 곧바로 수배예요. 그 당시에 안기부. 그렇죠. 그래서 별로 할 사람도 없어요. 무섭잖아요. 제가 그냥 자원했어요. 구속을 각오하고 수배 구속을 각오하고 첫 번째 제가 나름대로 주동적으로 한 게 조국통일특별료원장이에요. 학교에서. 그리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모였던 우리 학우 기억을 못하겠지만 평생 저는 통일이라는 이름을 제가 안고 살겠습니다. 라고 첫 대중적 약속을 해요. 제가 학생 때 학생 때 2500명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는 지금으로 보면 웃긴 거잖아요. 남길 그걸 하라고 계속 통일 그걸 하라고 누가 강요한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대중하고 약속도 했지만 나와의 약속이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첫 징역을 그걸로 갔고 그리고 나와서 또 두 번째 징역도 갔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91년도 5월 달이었어요. 네. 91년도. 네. 그때 명지대생 강경대라는 학생이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어요. 그랬죠. 지금 백랑기 농민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공권위기한 살인이 있죠. 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내 감옥에 있는데 전남대 교지 편집장 박승희라는 학생이 강경대가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 네.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본인이 항의 분신 자살을 해요. 그랬죠. 그리고 연이어 대학생들이 거기에 노태우 정권 살인 정권을 규탄하며 항의 분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맞아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막 죽어나가는 게요. 그렇죠. 제 후배뻘이죠. 네. 1년 후배 2년 후배들이. 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가부자를 하고 일주일간을 진짜 생각했어요. 면벽수도. 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시간차는 크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이 이런 게 있죠. 네. 삶과 죽음이 다 자연의 한 조각이지 않겠는가. 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맞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을 하기 훨씬 전에 어떤 말이 딱 떠오르냐면 삶과 죽음이 다 동전의 양면이지 않겠는가. 동전의 양면만 다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살고 뒷면이 나오면 죽는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잖아요. 삶과 죽음이. 내 대학 후배들 죽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나도 밖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 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은 죽을 자유도 없어. 다 감시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1.04평 독방에서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사유의 자유는 있었거든. 네. 동서고금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생각의 자유를 했어요. 원래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밖에서는 이 난리 통이고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이 순간 난 하필이면 왜 1.04평 이 좁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고 나는 왜 하필이면 91년 1991년 5월 이 순간에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1.04평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얼마나 넓을까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무한여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과학자도 공간의 끝을 증명한 과학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간은 무한대예요. 그렇잖아요. 우주의 끝이 되는 거니까. 태양계 은하계를 지나서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 시간여행도 해봤어요. 과거 속으로 천만 년 전 억만 년 전 끝이 없어요. 과거 속도. 미래도 끝이 없어요.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은 무한대 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는 왜 이 시간 이곳에 있는가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미미하고. 참 겸손이 됐던 건가요 그러면. 내가 100년을 살든 그건 찰나다. 내가 전 지구를 다 내가 밟아봐도 그것도 내가 밟은 것은 점에 불과하다. 점에 불과한 공간적 점유와 찰나와 같은 시간적 점유를 내가 하고 있다. 갈 뿐이에요. 그러면 내 개인 자신만을 위한 삶 인생 목표는 얼마나 미미한 목표냐. 그러면 내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의 공통의 꿈을 내 인생의 꿈으로 갖는다면 보다 인생의 큰 꿈이지 않겠는가.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분단 극복 조국 통일이 됐어요. 그게 공통의 꿈이다. 그 공통의 꿈을 내 개인의 꿈으로 삼자. 그게 더 확대가 되면 세계 통일이 되고 그런 거겠네요. 우주 통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할까 여러 가지 단계를 선경을 거치다가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들어가자. 그래야 빨리 바꿀 거 아니냐. 그래서 입법 권력에 참여하자. 그럼 뭐냐 국회의원이 되자. 그럼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될 건가 착하게 살자. 사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내 재산이지 돈 벌고 물질과 재화는 내 게 아니고 어차피 놓고 가는 거고 내 소유가 아니다. 그러나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얻는다면 내가 죽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유지가 되는 내 재산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아마 여러분들은 안 믿기실 거예요. 이런 말 얘기를. 저는 믿겨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만 38세 국회의원 출마가 인생계획서에 있었어요. 책에도 나오죠. 거침없이 정책내도 나오고. 꼭 아들 분들하고 친하세요? 시간이 없어갖고. 저는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애초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저는 당연히 정치의 뜻은 없고 정치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을 저도 한 15년 넘게 일을 해왔었는데 저는 이제 애들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애들이 태어났을 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해줄까 아빠로서. 그때 해줬던 말이 결국 제가 한 말이 이제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네가 어떤 직업을 갖든 아니면 어떻게 살든 네가 범죄자가 되든 아니면 세상의 영웅이 되든 아니면 소시민이 되든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또 이해하는 만큼 네가 뭔가 세상에 행복하게 그럴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학원에 있잖아요. 네. 아이들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하거든요. 네. 너희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사회과학적 의미로는 신분 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공부하는 거다. 좋은 대학 가고. 그런데 높은 자리 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 괴롭힐 거면 공부하지 마라. 그렇죠. 그럼 공부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책임질 사람이 제일 많아지는 거고 동네 이장이면 동네 주민들 책임질 것이 많은 것처럼 리더가 되고 지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질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다. 유능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탄압하고 질밥을 이루고 나네 등을 짚고 올라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공부하지 마라. 그렇죠. 전교 1등은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분단 문제다 니네. 네.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2부터 고2까지 4개 학년 있잖아요. 네. 5명씩 분단 조국의 현실을 봐라. 네. 그래서 제가 백두산 관광을 시켰어요. 오. 우리 학원 애들. 그래서 20명을 뽑아요. 네. 20명을 뽑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백두산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절절하게 써. 네. 그리고 국어 선생님들이 심사를 해요. 네. 그래서 뽑아서 제가 20명을 보냈는데 그때 돈으로 약 5천만 원. 제가 사제를 털어서 애들을 보냈어요. 선생님들 몇 명을 보내서. 아들들은 반대했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이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초딩 때야. 우리 애들. 그래서 갔다 오면 기획문을 쓰게 했어요. 네. 그리고 기획문을 써서 문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안 갔다 온 애들도 있게 하고. 네. 그걸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원이 뭐냐면 민족을 생각하는 학원. 네. 큰 꿈 작은 실천을 배워부터 길잡이 학원 이렇게 했거든요. 가끔가다가 제 댓글에 악성 댓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길잡이 학원 출신들. 나한테 맞았던 애들. 아. 그때구나. 그러지진 마라. 왜 그러니까. 잘되라고. 어장 선생님이 그런 거니까. 사랑해. 그리고 그때 제가 영어를 가르켰는데 다시 한 번 저한테 영어를 배웠던 애들께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영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도 영어를 못해요. 그때 나한테 영어 수업을 들었던 애들아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아마 의원님 활동하실 때나 사실 통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국회의원 사용법에도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그거. 네. 지금 현 정권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남북관계를 악화시켰으니까 지금 통일이 멀어져가고 있다. 통일 문제는 제가 편의상 저쪽 이라고 그럴게요. 저쪽이 할 생각도 없고 가장 못하는 거 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는 거죠. 변별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쪽도 잘하고 우리 쪽도 잘하는 것은 우리가 정권교체 해야 될 이유에 포함되지는 않죠. 저쪽은 못하는데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얼마나 이게 정권교체라는데 중요한 문제겠어요. 가장 차이가 나는 게. 그렇죠.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관리. 이것이 저는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비무장지 대 목함질의 사건 때에요. 하루 동안 날아간 돈이 34조 원이에요. 국내에서 아무리 아등바등 잘하면 뭐해요.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긴장관계 생기니까. 한방에 날라간 34조 원이 날라갔어요. 그 34조 원은요. 청년실업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30만 원씩 다 줘도 되고요. 대학 다 있잖아요. 공짜로 다 등록금 하게 하고 그런 돈이에요. 34조 원이면. 그게 하루에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국방비도 아낄 수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실 분단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우울함 절망감 특히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조국의 분단까지는 너무 먼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재중 노무현 대통령 때 예를 들면 개성공단을 만들었어요. 원래 거기가 완성되면 30만 노동자가 일하게 되고요. 10분의 1 3만 명은 남쪽 노동자 에요. 출퇴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 그런데 보세요. 총각들이 가서 일하기 좋잖아요. 가족들이 가서 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년실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10개가 생기면 30만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남북관계는 곧 우리의 경제고 직업이고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근하는데 45분 걸려요. 차로. 차로. 거리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개성공단이 완성되고 하는 꿈을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먼 것처럼 보여요. 그 개성공단에서 로망선 시계도 만들고요. k2 등산화도 만들고요. 그리고 신원 에베레셀 풀옥님 모르죠. 신원 에베레셀이라고 중저가 여성우리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흑자경행했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좋아지고요.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누가 나와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나와서 남마처럼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운동권식 용어로 한다면 중심고리. 실타리가 엉켰을 때 하나를 딱 풀었을 때 모든 게 풀리는 그것은 남북관계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진짜 무식한 북한을 바라보는 생각. 북한이 폭망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같이 죽자는 얘기다. 북한이 망해버리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난민으로 한강에 텐트를 쳐요. 100만 명이 텐트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싸는 거 다 어떻게 할래요. 치아는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최근 시리아 남의 사태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며칠 전 팝팍에서 나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세현은 그거 앞으로 100만 명 주장하지 말고 10만 명만 와도 우리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폭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북한이 붕괴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세현 장관도 그러더라고요. 북한을 바라볼 때는 세계가 주체가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라는 게 있고 사회주의 당 체제가 있고 김정은 지도 체제가 있다. 이걸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김정은만 망하면 북한이 망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면 나라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국가인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이 망했냐고요. 그래서 북한이 저도 싫어요. 왜 저러나. 그래서 이삿짐 싸서 자기들 짐 싸서 다 북유럽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그럼 2,500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미워도 우리의 협상 파트너야. 대화 파트너고. 그러려면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평화로 가야 되거든. 프록님. 제가 한 거 따라서 지금부터 기중한 진리의 말씀을 할까요.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지만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전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전쟁하면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연구해냈어요. 500만 명 즉사. 경제 피해는 최소 6천조에서 만조. 국가 25년치 예산이 한꺼번에 날라 나요. 열심히 아등바등 셀러리며 살면 뭐하냐고. 전쟁 나오면 다 그냥 개박살 나는데. 재앙인데. 그래서 이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고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증명했거든. 네. 지금 하신 말씀도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에 잘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저는 게시판에서 정말 게시판 유저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통일도 물론 중요하다는 걸 막연 하게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요즘 제일 소위 말해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게 내부에 대한 국민들끼리의 신뢰 자체가 무너져버렸다라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헬조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조선일보 있잖아요. 국가본법으로 구속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왜 종북 이름을 쓰냐고. 북한이 우리가 북한이라고 이름 쓰지만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유엔 가입국가예요. 그렇죠. 국가를 인정받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은 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북한 이름하고 똑같은 신문 이름을 쓰고 있냐고. 조선일보. 이거 종북이지. 사주가 북한 출신이라. 어디 갔다 왔어요 또? 나 없는 줄 알았어. 하여튼 헬조선 얘기 나오는데 오죽하면 헬이라는 말을 붙였겠어요. 아무튼 저기 국민들도 그렇고 게시판 유저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고 요즘 되게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거를 앞장서서 아마 개선시켜 주실 분 중에 한 분이 당연히 정청래 전 의원님이 아니신가 싶고 또 조만간 아마 기회가 오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그때 아무튼 저희 게시판 여론들 잘 참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게시판에 제가 글을 가끔 또 쓸 텐데 저는 진실만을 써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100% 믿어도 인생에서 결코 후회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쓰죠. 직접 다 쓰신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글을 쓰면 이거 진짜 쓴 거 맞냐 보좌관이 써준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아직도 하는 시대착오 적인 분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저 책도 진짜 썼냐 진짜 썼다니까 저는 제가 검증했어요. 제가 딱 보면 아는데 이걸 누가 대신 썼는지 직접 썼는지 직접 썼어요. 그래서 막말을 막 하시더라고 책에. 아니 나는 막 말을 할 뿐이야. 네. 맞아요. 저기 어디 갔다 오신 분 질문 한 번 해보세요. 가장 그럼 노리시는 자리는 통일부 장관 자리인가요? 저요? 야 사람을 이렇게 딱 해봐.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 사람 너무 띄엄띄엄보네. 그러게. 아버지가 금산 출신이라면서. 금산 사람들은 저런 아들 낳기 힘들대. 어떻게 저런 아들을 낳았어. 그거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고3도 그런 얘기 안 해. 아버지 통일부 장관을 어떤 분으로 임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잘못했다고 해라 이 자식아. 다시는 나 안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복수할 겁니다. 복수? 금산에 복수면 있는 거 알아요? 아. 몰랐어요. 복수면도 있어요? 금산에 복수면 있어. 내가 진산면 출신인데 옆에 복수면이야. 아. 그렇군요. 복수에도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복수장 입에 올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의원님 가실 시간도 되신 것 같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저는 딴지 게시판에 와서 여러분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네. 잘 어울리고 싶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서에 맞게 글을 재밌게 쓰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그게 창의적 아이디어오고 나름대로 까내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쁘게 봐주시고. 재미있게는 하지만 거기에 진실은 담겨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갑질하고 그런 걸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싫어합니다. 네. 저는 그런 게 진짜 싫어요. 좀 힘센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막 인간으로 취급 안 하고 못살게 되고 갑질하는 건 정말 제가 분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춰진 이미지가 강성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약자를 공격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러면 빼고. 중학교 때 빼고. 그래서 저는 강자한테 강하고 싶은 사람이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 시대에 참 겸손인이고 싶어요. 그래서 게시판에서 일부러 저한테 공격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의도를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대한민국에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너무 아프게 제가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정말 싫어하고 저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을 좀 끄시고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좋고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정말 싫어요. 또 가능하면 여자분들을. 김총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 보니까 금산 아버지 고향인 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름 관심도 없어. 퍼그맨이라고요. 퍼그가 개예요. 바로 이집개요. 그런데 저분은 아이디 닉네임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냥 포롱님만 기억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책 사인하실 때 늘 쓰시는 게 늘 처음처럼 있잖아요. 그 의미만. 원래부터 늘 처음처럼을 좋아했어요. 소주요? 소주가 아니고 소주 나오기 전부터.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친구들끼리 야 너 호 뭘로 할래 내가 지어줄까 그래서 어줍지 않게 제가 청몽. 청몽. 제 이름은 말글청인데 푸른청으로 푸른꿈. 좀 유치하죠. 그런데 그랬던 것처럼 내가 혹시 나중에 유명인이 돼서 사인을 하면 뭘 할까 그래서 늘 처음처럼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재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문재인 후보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인간문재인으로 부르세요. 인간문재인. 그거 생각인데 사람이 먼저인데 인간문재인. 네. 인간문재인님이 정총래 전 의원 관련해서 책에 평가를 내린 게 있는데 이게 인상적이어서 가져왔거든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는 300여 명 의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언어와 말을 가진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소신과 철학 문제이기도 하고 수많은 이외의 관계에 얽매이면서 이것저것 뒤섞이다 보니 자기 목소리가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신 없이 정치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끊임없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 여의도입니다. 자신의 길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가지 않으면 자기 언어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얽매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언어에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립니다.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앵무새가 되고 맙니다. 여의도에서 정청래 의원은 소신 있는 자기 목소리를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늘 처음처럼이라는 정청래 의원의 싸인 문구는 자기 자신을 붙잡는 간절한 다짐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플로리의 딴지일보 편집장 너브리, 인턴 PD 퍼그맨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